오늘은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부를 창출하는 생각, 빈곤을 창출하는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톰 콜리라는 분이 쓰셨고요. 미국 회계법인 대표이며 강연가이자 작가입니다. 네, 여러분들 자기개발서 보시면 아마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을 꼭 보시게 될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자기개발서의 뭔가 아버지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 나폴레옹 힐이 쓴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이 책이 자기개발서를 좋아하신 분이라면 무조건 읽어봤을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하고요. 전세계적으로 읽혀왔고 자기개발서의 뭔가 고정 같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갖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 책의 제목 한번 보십시오.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여러분들 생각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왜 이 책의 제목이 직장을 구하라,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라 뭐 이런 제목이 왜 아닐까요? 왜 직장을 구해서 열심히 일해라가 아니라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할까요?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직장을 구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러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나폴레옹 힐과 보통 사람들이 가장 다르게 생각하는 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부자에 대한 생각, 그리고 가난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는 대다수와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뭔가 12시간씩, 13시간씩 하루 종일 일하면 부자가 되겠다는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나폴레옹 힐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모두 생각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랫동안 전세계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편견, 그것은 뭐냐면요. 부는 나쁘다라는 뿌리 깊은 믿음입니다. 이 부는 나쁘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나쁘냐면 이 부자가 되려는 노력을 꺾는 덫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실제로 제 주위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뭔가 부자가 된다는 거, 부를 갖는다는 게 뭔가 비도덕적이고 나쁘다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20대를 그렇게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뒤늦게 이런 성공에 대한 책들을 읽고, 영상을 보고 최근에 주식이나 부산 투자를 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셨는데 그때부터 바로 우리는 부자가 될 가능성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은 그릇된 것이고 돈이 많은 사람은 원래보다 나쁘고 부정직하고 이기적이다. 물론 우리나라 역사상 재벌들이 정치와 밀접하게 결착을 해가지고 비도덕적이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불을 쌓는 이런 과거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이란 것이 그릇된 것이고 돈이 많은 사람은 비도덕적인 행동을 해서 돈을 번 것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란 생각 가지시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는 가장 큰 권립동주 하나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돈은 좋은 것이라는 것이 진실입니다. 돈은 좋은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들 돈이란 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휴가를 보내고 삶의 멋진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시간도 필요하지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라는 것이 없으면 자본주의사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돈을 부정적이고 나쁜 것을 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또 실질적으로 돈이라는 것이 어떻게 창출되느냐를 가만히 지켜보면요. 돈은 가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서 돈을 가장 생산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을 이롭게 만드는 뭔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끔 이 사회가 조직되어 있고 구조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사회에 뭔가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빵을 만드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팥빵을 똑같이 만드는데 어떤 데는 팥을 한 10%밖에 안 넣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곳은 같은 가격인으로 불구하고 단팥을 한 50% 60%를 넣는 거죠. 빵 반, 팥 반이 되는 거죠. 그럼 A와 B를 봤을 때 10%밖에 들어있지 않은 단팥빵 단팥이 10%밖에 들어있지 않은 단팥빵 그리고 50%나 들어있는 단팥빵 사람들 어떤 걸 먹겠습니까? 같은 가격이면 당연히 50%가 들어있는 단팥빵을 먹는 거죠. 그러면 같은 가격으로 단팥을 50%나 집어넣은 그 요리사 그분이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 사회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사실 좀 들여다보면 물론 비도덕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남들보다 더 가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많은 효용을 준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돈을 가져가는 거죠. 반대로 돈을 뭔가 함부로 사용하거나 비생산적인 방식으로 소비한 사람에게서는 돈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맛없는 빵을 만드는 사람 재료 낭비해서 정말 맛없는 요리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망하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로직이고 논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 내가 만 원 벌어서 2만 원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을 막 쓰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돈이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는 게 이 세상의 논리이고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생각은 감정을 낳고 감정은 행동을 낳으며 행동은 결과를 낳는다.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이잖아요. 부를 창출하는 생각은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빈자들의 생각 그러니까 빈곤을 창출하는 생각과 부를 창출하는 생각을 39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겁니다. 좀 길죠?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검정색 글씨는요. 빈곤을 창출하는 생각이고요. 빨간색 글씨는 부를 창출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검정 글씨에 생각이 많은지 빨간 글씨에 생각이 많은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소비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투자를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사라지는 것을 고민하지만 부자들은 돈을 이용해 돈을 더 버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야 부자가 된다고 믿지만 부자들은 레버리지가 부를 창출한다고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직장을 구해야 안정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안정된 직장 같은 것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벌려면 일해야 한다고 믿지만 부자들은 성취를 위해 일을 한다고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부자들은 부자가 되는 일에 전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재정적 목표를 낮게 설정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법이 없지만 부자들은 재정적 목표를 높게 설정하기 때문에 언제나 활력이 넘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장애물에 초점을 맞추지만 부자들은 주위에 있는 기회에 초점을 맞춥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인생은 그냥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거기서 승객으로 살아가지만 부자들은 자신의 운명은 직접 창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삶의 조종사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돈은 행복과 거의 관련 없지만 돈이 있으면 삶이 더 안락해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운은 부자가 되는 것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성공하고 돈이 많은 사람을 몹시 싫어하지만 부자들은 부자와 성공한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감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돈을 논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소수 집단의 사람 상위 1%죠. 이들이 대부분의 부를 소유한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부자들은 다수 99%가 자신의 부의 단계에 합류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는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부자가 야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악의 뿐이라고 믿지만 부자들은 가난은 악의 근원이라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은 사람을 달라지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돈은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친구를 잃는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부는 인맥을 확장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선단체에 기부를 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관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둘 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대신 대가족을 택하든가 아니면 사랑을 택해야 하며 둘 다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둘 다 가능하거나 어느 쪽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유한한 자원으로 보지만 부자들은 돈을 무한한 자원으로 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은퇴 생활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것이 꿈이지만 부자들은 유산을 남길 정도의 자산을 모으는 것이 꿈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생각이 좋지만 부자들은 생각이 넓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는 자신의 힘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부를 늘리는데 인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사고방식과 순자산은 상관없다고 믿지만 부자들은 사고방식이 성과의 결정적 요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면 교육을 받고 똑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교육 수준은 부자가 되는 것과 거의 관련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다른 사람의 돈을 활용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지어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자기 신뢰를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녀에게 본을 보임으로써 돈에 대해 가르치지만 부자들은 흥미롭게도 부자도 그렇게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녀에게 돈과 관련해 제약을 만드는 믿음을 물려주지만 부자들은 자녀에게 돈과 관련해 권한을 강화하는 믿음을 물려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녀에게 근근히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지만 부자들은 자녀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녀에게 돈의 중요성을 축소해 가르치지만 부자들은 자녀에게 돈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고 가르치지만 부자들은 꿈을 쫓고 최고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고 가르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개발을 믿지 않지만 부자들은 개인의 부가 개인의 성장보다 더 빨리 증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졸업하면 교육이 끝난다고 생각하며 교육을 받는 것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변화를 위협으로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의 생각의 차이 빈곤을 창출하는 생각 그리고 불을 창출하는 생각 그 차이를 좀 아시겠나요? 39가지거든요 이게 39가지가 되니까 여러분들과 꾸준히 들으시면서 내가 어느 쪽에 생각이 더 많은지 불을 창출하는 생각이 많은지 빈곤을 창출하는 생각이 많은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 내가 생각을 좀 교정을 해야겠구나 아 나는 이제 불을 창출하는 생각을 갖고 있네 아 내가 빈곤을 창출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네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9가지 사고방식 목록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는 것이 몇 개나 있는지 검토를 해보세요. 이 부라는 것은 이 톰 콜린은 이렇게 얘기해요. 관점과 맥락의 문제라고 관점과 맥락이 결국에는 부자를 만들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의 창출하는 생각들 부를 창출하는 생각들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그 관점과 맥락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부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빈곤을 창출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아무리 노력하셔도 돈이 사라지는 돈이 계속 부족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럴 자격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만이 결국 부자가 됩니다. 믿음과 일치하는 행동을 사람들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결국엔 부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의 저자 톰 콜리가 얘기하는 부를 창출하는 생각 빈곤을 창출하는 생각 39가지에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다 쭉 보시면서 내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빈곤을 창출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지 아니면 부를 창출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지 그걸 비교해 보시고 생각을 교정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그 맥락이 그 관점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이끌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연락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